저 과잔만 따로 넣어주면 안되나? 저 과잔만 하고싶은데 전문의 적이다 전문의 적이다 전문의 적이다 전문의 적이다 전문의 적이다 아 이거 하드모드여서 HD가 없구나 가물해야되네 그러면 전문의 적이다 그래서 권총에 한방에 갔던거였어 쏘고있을땐 나가면 안돼 일단 저거 좀 더 얻어내는거 크레이머 설치자 슬탈 출퉈 탈툰 기절 출퉈 휴 흐흫 아 뭐지? 이리와... 뜯어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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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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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안 좋네 버스 아... 팀길 했네 이야 뛰치기 팀킬 조심해야 되겠다 팀킬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서 끝내가 아시, 헬기가 막았어 한글자막 by 박진주 최고 딱 있는 포어가 재밌는거야 흐핳하하핰 시도하나 아아 개 쩐다 아 겁나 웃기네 진짜 뭐해? 안돼 옥시 죽었다 나이스 오우예 아씨 발소리 듣고 왔는데 묻히겠었네 앗 아군이 백수완육 다 없애버렴 오후 와 아파 어? 미안 적자 적자벌라사박 탱키라는거 으하 으핳 흐흫 다리 뻔젤라기이 어엉 엇 넷 잡으나 앗 흐흑 와아 텔기다 어어 강해 아아 내가 맞나서 쐈는데 오오 아니 어디에 붙였길래 어어 아 아 아 나이기 이기기 힘드네 진짜 나이기 하드컷 재밌땅 굿